1. 2. 3. 4. 4. 5. 5. 5. 5. 6. 이 바닥을 재패한 지 어느덧 7년. 밀리온의 4층의 검은수염. 동대문의 황제. 그게 바로 나. 쿨제이다. 오늘도 쿨하게 여름매출 탑짓고 휘장치자. 기회는 새와 같은걸 날아가기 전에 꽉 잡으라 했던가. 나 한 마리의 야수 쿨제이. 한 번 잡은 상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. 재형님. 재형님. 이게 신상인데 그렇게 좋다네요. 찌기죠? 아 차가워. 어 차가워. 아.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. 안 발라도 된다라는가. 나 더워 죽겠으니까 당장 사라져. 사라져. 아 야야야야야야. 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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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. 말 안해도 돼 이거는. 야 민수야. 왜 이렇게 올 여름은 덥냐. 어? 야 여기 아이템이 핫해가지고. 여기 공기까지 그냥 뜨겁나보다. 그치? 장마이 말고. 요거 19개. 딱 요것만 주면 완벽히 딩걸로 니가 가져가서. 어? 민수야. 민수야. 뭐지? 공기가 달라졌다. 에이 딩기 가야지. 민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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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정신 차려. 민수야. 이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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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가 나타난다. 좀비가 나타난다. 다들 너무 요리올랐어. 이대로 놔두면 정말 위험하다. 콜제이. 침착하자.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. 이 사람들까지 좀비로 변하게 할 수 없어. 야 이거 신발 이거 신어봐봐. 어 이거. 왜 안 일어나. 일어나면 내가 3% DC 해줄게. 어? 내가 택시비 빼준다고 일어나라구. 아. 이래도 소용없는 건가. 아. 나도 너무 더워서. 정신이 혼미하다. 이렇게. 동대문의 별이. 지는 건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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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80. 15.8도가 내려갔네. 이거 찐 여름. 쿨템인데? 아 잡아. 가정한다. 가정한다. 베아아아아아!!!! 달아오른 피부를 싹 잠재워 주는 크림의 능력이 재난에 쏭!!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 제이크림 프리메라, 빨리살아!! 한번만 기회를 줘봐 이거, 힐링 제대로 나왔다 ㅜㅜ...